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래시로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건축대회를 할거에요 말이좋아 건축대회지 사실 암호건축대잔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이크래프트로 뭐 만들어본적 있어요? 블럭으로? 네 뭐 만들어봤어요? 저 나노블럭이요 아 나노블럭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 레고블럭 아 레고블럭 마인크래프트라니까 이 친구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다 게임 모드를 해놨죠 여기에 블럭들이 있어요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블럭들을 다 마음대로 꺼낼 수 있거든요 오 대박 제 마음은 못 꺼내요 안쪽거에요 일단 로비 되게 이쁘죠 벌룬 고블린 암흑마녀 저거 어떻게 만든거에요? 신기하다 이거 다 마인크래프트로 이미지를 삽입한거에요 페카 대박 야 역시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이렇게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할건데 주제를 6개를 정해놨어요 그 주제에 맞게 본인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발휘해서 이제 건축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야 너 이거 고개 돌리는건 어떻게 배웠냐 윤겔라 저요? 어 고개 어떻게 돌려요? 술래잡기 한번 하더니 똑똑해졌네 오 누워서 잘했죠 잘했어 잘 돌리네 잘 돌리네 인페르노 드래곤도 잘 돌리네 오 비비한데 잘 돌려놨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제에를 넣어놨어요 저희가 6개 그리고 발사기에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게 건축을 하는 공간이 3공간이 있어요 누가 내 옆에서 건축을 하게 될건지를 정하는거에요 뭐 크게 의미는 없구요 일단 주제부터 뽑도록 하죠 자 주제 내가 먼저 뽑겠다 손 저요 오이드 퍼스트 오이드 퍼스트 자 그러면은 테드형 예스 테드님부터 뽑으세요 이거 버튼을 우클릭하면 돼요 우클릭 자 클릭하면 안돼요 버튼 버튼 밑에 나무 버튼 우클릭 탔습니다 뽑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무거나 뽑으면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버튼이 있어요 밑에 그 창 나오고 버튼을 우클릭하면 뿅 나와 테드 테드형은 나이가 있어서 버튼이 아니라 단추라고 얘기해줘야돼 하하하하 야 왜그래 하하하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여기 테드형 테드형 여기 우클릭해봐요 네모나게 튀어나온 버튼을 어 어 됐다 됐다 와아 정말 힘겹게 됐네 그 다음에 그걸 또 우클릭해봐요 책을 책을 들고 우클릭 책을 들고 우클릭 책을 들고 우클릭 우클릭 어 우리 테드형의 주제는 해골 군대에 둘러싸인 스파키에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다음 우리 창봉이 네 어 창봉이 여기 뽑아 우클릭 어이 잘하네 그 다시 한 번 봐면 돼 그 다음에 책 들고 우클릭 읽어주세요 어 로켓 어 로켓이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라이스 역시 로켓퐁 로켓 네 자 다음 비누 비누 이번엔 저 차례 가요 네 우클릭 자 버튼 우클릭 그치 그치 자 읽어보세요 4번 고블린 갱과 통나무 아 고블린 갱과 통나무 오케 쉽다 쉽다 아 저거 나 제일 탐났는데 아 저게 제일 쉬워네 통나무 굴린 다음에 그냥 초록색 블럭 막 흐트려놓으면 되잖아 아 그거 할려 그랬는데 예전에 어떻게 해요 다음 파파독 네 응 파파독 뽑아보세요 어려운stein으로나와라 자 다음 우클릭 인페르노타워에 공격당하는 골렘 어어어어 인페르노타워에 공격당하는 골렘 오케이 자 다음 겔라 헛들 헛들 컨셉이야 뭐야 떠요? 뭐에요 읽어봐요 무료상자에서나온 전설카드 오오오오오오옥 야 나 그거 그것도 쉬운데 나 그거 아 내가 클났데 이거 하나 남은거 같은데 그럼 자유주제 아 도티영 집자 아이디어 참고 진짜 자유주제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부담주지마 야 도티형 리뷰를 세계리킥 1등도 찍고 지금 아 뭔소리야 마이크래프트 2등인데 당연히 우리와 퀄리티가 다르지 하지마 나 건축 못한단 말이야 아 여러분 제가 건축 진짜 못하거든요 자유주제 이거 뭐해야되지? 자 알겠어요 그러면은 각자 이제 순서를 뽑을거에요 여기서도 뽑으세요 하나씩 내 건축 파트너 같이 짓는건 아니지만 파란색 오케이 가세요 저 3번 들고있어 버리지말고 파란색 어 빨간색 테드는 빨간색 다음 다음 퐁퐁퐁 오 테드퐁 테드퐁 오케이 좋아 역시 고수끼리 만났거든 비누 비누 노란색 다음 다음 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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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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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란색 야 파도 겔라 나 파도 겔라 파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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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누 도티 비누도티 동갑길이 각자 색깔에 맞게 들어가요 여기 빨간색 빨간색 테드 형님 따라오세요 여기 어 여기여기여기여 어 여기에 보면은 그 길이 있죠 길 가운데 네 거기를 사이에 두고 하나씩 자리 잡으세요 하나씩 아 양쪽으로요? 어 겔라 내가 여기 어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선택한 주제 있죠 그거를 약 25분 동안 네 자유롭게 마인크래프트 블럭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뭐해야되지 일단 검색을 좀 해봐야겠다 음음음 자 그럼 바로 짓기 시작하면 되나요? 어 네 게임 모드 1 치면 되죠? 네 게임 모드 치면 되요 아 게임 모드 게임 모드 1 해주세요 다 걸어주세요 사람들한테 그 이미지같은거 검색해가지고 보고 지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쉬운게 아니라 아 진짜 도티원꺼 진짜 기대된다 잘해주세요 아 하지마 진짜 아 저는 고블링이니까 하나 진짜 어려운데 회색 하나 둘 벽두른 일단 나는 스파큐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크기를 이용하고 자 그럼 저 이제 짓습니다 네 지으세요 다들 어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거에요 자기 마음대로 진짜 뭐 센스있게 센스 센스 에센스 저기요 이렇게하게? 저 지금 뭘 난 이거 지웠는데 뭘 이렇게하게 어 여기다가 음 일단 삼총사를 만들어야겠다 저거를 삼총사 바지가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삼총사 바지가 도티형 올전설 내 기대합니다 어? 뭐라구요? 아 이게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너무 되나? 나무 와 아이템이 진짜 많네 마이크래프트가 많죠 형 많네 오케이 굴곡있는 상자는 없어요? 굴곡있는 상자요? 마이크래프트에 굴곡은 없어 없어요 닌 인생이요? 아 죄송해요 와 와 이거 편집하겠지 이거 진짜 편집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형들 나 이거 센스라고 했잖아요 응 네 진짜 이런거 해도 돼요? 어떤거요? 우저상자에서 나온 전셋카드잖아요 전셋카드가 겔라에요 아 아 뭐 그렇게 해도 되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헛뚜 헛뚜 아이고 힘들어 헛뚜 좀 옆에서 조용히 해줄래? 헛뚫헛뚰 컨셉 아이 진짜 컨셉 헛뚫헛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멘트가 없으면 지겨워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너무 어려워요 어 진짜 어려워 이거 그래도 미적 감각을 볼 수 있는거죠 전 지금 감 잡았어요 아 감 잡았어요? 화이팅 벌써? 그럼요 테디형 지금 만들고 계세요? 어 나 스파키 테디형 그 해골군대 쌓인 스파키죠 어 해골군대 둘러싸인 스파키 형꺼 지금 안봐도 지금 그냥 하얀색 블럭 막 흩뿌려놨죠 해골군대라고 하고 어 안돼 안돼 노노해 자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아름답게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재밌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엄청 오래걸리네 이거 꺼내야겠다 재밌어요 파동이? 1등하면 상품 뭐에요? 1등하면 상품 아 제가 이거 유튜브에 설문조사 넣을게요 그래서 1등하면은 음.. 100만원 뽀뽀? 돈 특이야 100만원 이게 1등을 뽑는거 보다 꼴등을 뽑아야 열심히 할거거든 만약에 꼴등한다 그럼 꼴등 컨텐츠에서 벌칙하게 하자 네 좋아요 자 건축구가 열심히 하세요 투표 넣어가지고 꼴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봉아 이거 스파키 갔냐? 대충 오오오 형이 오 잘만드셨다 아 뭔가 반응이 리액션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오 형이 잘만드셨다 크기를 좀 크게 해야될거 같은데 하나 둘 셋 결라야 너 주제가 뭐였냐 무료상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지금 만든거 네 뭐길래 그러지 진짜 무료상자 같지 않아 아니 저게 무료상자가 아니라 그냥 나 옛날에 마인크래프트할때 집짓는거 같애 내가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요정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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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럭에다 불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어요 그 불이 붙는 블럭이 있어 아 진짜? 네더블럭 오야 비누가 마크를 좀 아네 공룡아 무슨 블럭이요? 네더블럭 빨간색 한글로 치면 돼요? 하나 둘 셋 아 누가 내꺼 부셔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불을 어떻게 붙여 불을 잘 어 감사합니다 라이타 있어 라이타 해지오가 왔어? 착한 친구야 이거 딱 봐도 그건데? 솔직히 딱 봐도 뭔지 알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다가 위에 이렇게 사람 올라가고 마녀 처형하는 곳 아 뭔 소리야 마녀를 왜 처형해 공룡아 블럭 이름이 뭐야 공룡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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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이름이 뭐야 공룡아 사람같애 낯님그 입은거 같아 네더렉 네더렉 감사 테드형 잘 되갑니까 아 순조롭습니다 원래 그림 잘 그려야 예술감각 좀 있어요 착살나죠 아 근데 바퀴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용암 내가 해볼게 용암 양동이로 하면 되지 어 됐다 됐다 어 어 좋아 좋아 파동이가 뭐였지? 임페르노타워에 공격받는 임페르노타워 너무 쉽다 저 은근히 어려울수도 있어요 우와 머스킷티 이거 세명을 더 만들어야 두명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한마리 만든거야? 어? 어 무슨 총을 어떻게 해봤나? 총을 세덩이로 들고있는걸 해야겠다 고마워 아 내껄 보면 되는구나 얘네 주황색이야 창봉이형 왜 웃으세요? 어? 왜 웃으세요? 아 너무 잘맞는거 같애 나 아 이거 바퀴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게 다 이제 능력껏 표현하는거에요 바퀴 완성 오우 야 너무 잘했다 자화자찬 보소나들 이거 그건가요? 뭐요? 아 머리도 머리도 창 이거 창 창들었다 이게 뭐야? 왜? 야 너 여기서 지켜보고있냐 공룡 응? 거기 들어갈수 있죠 내가 이따 이렇게 할거거든 이렇게 루티형 너무 쉬운거 했죠? 괜찮지 괜찮지 역시 자유주제 난 똑똑이야 아니야 나 되게 어려운거야 아 나 미쳤다 진짜로 소름돋는다 아 나 진짜 소름돋는다 진짜로 창봉아 새로운 너의 재능을 찾은거야? 네 아닌거 같애 진짜야 아 궁금하네 동심으로 돌아가서 레고하는거 같지않아요? 네 오 이거 되게 재밌다던데 마인크랩도 재밌다니까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생방송으로 하라구요 할수도있지 오케이 야 나 솔직히 나 진짜 잘 난 벌써 다했는데 와 벌써 아 저건 뭘 더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위에 이거 해봐야겠다 여기에다가 아 근데 저 이렇게 잘 맞을줄 몰랐어요 에헤헤헤 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장봉이 형 그 그 그 뭐죠? 왕자병이라고 해야되나? 자뻑? 자뻑 약간 그런게 있으신거 같나요? 아 내가 나를 어렸던부터 레고를 정말 좋아했거든 저는 집이 집이 힘들어서 레고를 쓰고싶었는데 레고를 못했어 아 그게 무슨소리에요 겔라는 흙주소 먹었대요 밖에서 야 그거 놀리면 안될게 아 근데 방금 파파도 인상 봤어요 어 파파도 너무한다 여기에서 겔라 너한테 인성 나한테 인성 얘기하면 아까 그 욕한거 공개한다 모함하고 있네 모함하고 있어 나도 녹화 땄어 그거 무슨 한국모함이야 너? 모함좀 하지마 항공모함 나왔죠 아 솔직히 이건 겔둥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야됩니다 저런거 너 받아주면 오냐오냐하면 안되요 맞아 자제시키면 근데 이거 혹시 다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받으면 어떡하지 그 투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할거에요 유튜브 투표 진행으로 맞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표현이 와 솔직히 표현이 대박이다 와 와 누가봐도 슉 떨어지는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미쳤다 진짜 야 바바리안 여기서 뭐하냐 너 뭐야 이거 다 여기 미친사람들 밖에 없나요? 바닥 건너에 뭐가 있을까 이거 호그라이더인데 야 이거 싫다잖아 돼지가 비누도 비누 잘한다 비가 막힙니다 제가 야 솔직히 비누 잘해 이거 바닥도 이렇게 써 니적 감각이 있네 더 해야겠다 여러분 여러분 다들 새팬티 준비됐어요? 어? 왜요? 소리 벗고 팬티 지르게요? 네 이거 제꺼 보시면 다 팬티 갈아입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솔직히 제께 장난 아닌데 아니 이거 거의 인텍 타도 잘했어요 내가 인텍 타도 잘했어 아 진짜로? 내가 인텍 타도 잘했어요 다른거 인정할게 사람이 인정할줄 알아야돼 인정받는 아니 저 지금 마인크래프트 하고있는거 같지가 않아요 저 지금 클래시로 알고있어요 저는 저는 뭐 더이상 할게 없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오마이갓 아 이거 건물을 좀 크게 지을걸 이제와서 화가할순 없으니까 오 다탄다 야 다탄다 큰일났다 안돼 안돼 그거 타면 안돼 어 왜 다탔지 왜 불은 옮겨붙어 나무에는 옮겨붙어 불타는 재료에는 오 마이갓 불타라 오 마이갓 다타버렸다 야 저거 좀 저거 좀 복구해줘 공룡아 오 마이갓 파이어스피릿 파이어스피릿 됐다 오 마이갓 뭐 어떻게 된거지? 오 마이갓 오 마이갓 궁금하네 아 이게 말해줬야되는데 이게 불타는 블럭들은 불이 타면 없어져요 나무 같은거 오 마이갓 양털도 사라지죠 양털도 사라지죠 파파야 나 어때 봐봐 너 봐봐 정면에서 봐봐 정면에서 봐봐 어때? 디테일향 이렇게? 어? 와아 솔직히 어때? 겔라 축하해 겔라 축하해 겔라 축하해 꼴찌 축하해 왜? 왜? 도대체 왜? 아이 뭐 나쁘지 않아 근데 무료상자가 닫혀있는게 좀 흠이네 아니 그거 할수가 없어 동그란게 없네 자 10 9 8 7 6 5 4 4 3 2 1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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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5 5 5 5 5 파이어볼 맞기 직전이예요 오우야아아아아아아아 역시 도티형님이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오 역시 갓도티형님이야 아 왜그래요 이거 바닥에 그거야 스펠표시 스펠 범위까지 아 범위까지 근데 고블린 고블린 귀여워요 고블린이 너무 커요 할라그랬지 납작하긴 하네요 여기 안쪽에 고블린 애들이 있어요 디자인도 있어요? 디테일까지 그리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재밌는거 할거니까 자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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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저 고블린 저 나온거잖아요 고블린 고블린 참고블린 참고블린 도티의 파이어볼 맞기 직전에 고블린 오두막이라는 작품이었구요 어 점수백이죠 우리끼리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도티형 7.5점 드리겠습니다 여기 채팅으로 써요 이렇게 아 오케이 어 뒤끝 없을게요 화 안낼게 파파독 7.5 어 7.2 겔라 7.2 어우 우리 또 창봉이 8점 다들 너무 후하게 그러지마 왜그래 객관적으로 해 고맙습니다 0.9점 와아 정말 인사 태재형님 점수 엔터치고 하는건가 슬럿인가 아 T 아 7점 야 이거 무단한데 니누형님이 엄청나게 평균을 줄였어요 고블린갱과 통나무 저 되게 잘했어요 이거 봐봐 고블린 갱 어딨어요? 고블린 갱 어딨어요? 이걸 몰라? 이걸 못 알아봐? 엘릭서가 터진거에요? 그치 죽은거지 이게 터진거지 굴러가서 저 위에 상자는 뭐죠? 아이템도 있고 아이템 뭐야? 고블린이 입고있던 옷들 아 여기 밑에 밑에 봐봐 밑에 애들 시체를 표현한거야 너무 잔인한데요? 19세 아니에요 이거? 통나무가 굴러가서 이쪽으로 굴러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갔네 이쪽으로 딱 굴러가서 여기 있던 고블린이 다 죽은거지 고블린 갱이 엘릭서로 폭파한거지 고블린 굴러가는 참고하면 넣어주세요 이렇게 터지거든요 애들이 제가 통나무 성대모사 한번 해봐드릴게요 해주세요 고옹 네 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만든거는 재밌게 놀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저 위에 상자가 보이잖아요 이거 점프해서 저 위로 올라갈수 야 점프맵까지 마이크랩트 요소까지 와 이거는 솔직히 진짜 잘했다 마이크랩트 해보니까 가능한거 해보니까 이게 되는지 해볼게요 실제로 되야되거든요 안 되는거 같은데 아니요 돼요 돼요 저 숨이 잘하고있네요 진짜 하긴하네 통나무까지 가기가 힘들어 통나무 올라가는거 자체가 있는데요 통나무가 너무 높아서 통나무부터 못올라가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이게 된다고? 오오 오오오오 될거같은데? 자 일단 상자 열리니까 오케오케 인정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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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이렇게 했겠지 그냥 이렇게 아 아니에요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라이터를 어떻게 못붙이나 어 7.5 겔라 예스테드님 5점 인성 나오죠 자 봉TV님 7점 이거는 뭐 저희가 재미삼아 하는거니까 투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비누TV의 국장님 비누님의 고블린갱과 통나무였구요 다음으로 가죠 이거 뭐야 하하하하 삼총사 어딨어 삼총사 어딨어 삼총사 어딨어 내가 못하고 있어 지금 삼총사 삼총사 위로 나 좀 불러주세요 로켓 어딨어요 로켓 진짜 웃기네 이거 삼총사 삼총사 위로 떨어지는 삼총사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하하하하 삼총사 진짜 잘했다 야 머스킷 야 머스킷 근데 이거 빨간 내복 입고있나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 총든거 표현한거봐 이거 아 귀여워 총에 불 붙어있어 앞에 로켓까지 로켓이 근데 조금 그렇다 로켓이 약간 메롱이네요 아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일보 직전 그 느낌을 표현하면 멋있었을텐데 맞아요 야 근데 삼총사가 하드캐리했다 머스킷병이야 하드캐리했다 미적강강 보라색깔 야 이거 잘했다 이거 로켓까지 하창봉님의 삼총사 위로 떨어지는 로켓이였구요 요거 점수 주죠 점수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로켓이 아쉬웠어요 로켓이 아쉬웠어요 로켓만 있어요 진짜 하지만 삼총사가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거의 9점 각인데 로켓이 조금 아쉬운데 괜찮아요 아니면 로켓이 떨어졌으니까 이런데 좀 파놓지 아니 저 창봉이형 센스가 없는게 창봉이형이 제가 로켓입니다 하면서 공중에서 딱 떨어졌으면 제가 10점 드렸을텐데 형 스킨이 로켓이니까 똑똑이네 아그러네 자 이렇게 3총사 위로 떨어지는 로켓 그 다음 헤드지 헤드형 엄청 잘했다 해골군대의 누나사인 스파키 오 번개 번개야 이게 뭐야 스파키야 스파키 잘 만들었다 번개 쩔어 이게 해골군대야 뼈다귀 쩔쩔는거봐 뼈다귀 이거 디테일 아레나 팔아레나입니다 여러분 아 그렇냐 물이 얼음골짜기네요 바닥도 바꿨네 바꿔가지고 와 대박 형님 이런만하기 뭐한대 저 나가도 돼요? 결라꺼 기대하세요 결라꺼 저희가 일단 벌칙도 정해놨거든요 벌칙은 컨텐츠로 자기 채널에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로얄하기 그리고 플러스 레몬 먹으면서 안신척하면서 로얄하기 이렇게 두개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와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 테드형 저는 8.5점 드립니다 야 이거 비누줍 비누줍 이거 너무 라인타는거 아니야? 야 야 야 이거 너무 라인탄다 야 이거 너무 라인탄다 테드형님이 뭐였더라? 테드형님이 똥이 똥을 싸도 금이라고 한다고? 똥을 싸도 금이라고 한다고? 네 아 너무한거 아닙니까? 야 아무튼 우리 테드찡 와 잘했다 자 다음 제껏 참고로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임페르노타워의 시점에서 봐야되요 임페르노타워의 시점에서 봐야되요 와 진짜 잘했다 잠깐만 잘했죠 잘했죠 임펜 엄청 잘했죠 임펜 야 아니 골렘도 진짜 잘했는데? 장난 아니죠 파파독 대박이다 야 파파독 손 넘어갔음 아니 아니 테드형 테드형 방금 너무 없어보인거 알아요? 야 너무 점생이 같았다 근데 진짜 잘했다 임페르노타워가 골렘을 쏘고있다 와 골렘 진짜 잘했다 그죠 장난아니죠 솔직히 이거 진짜 인정한다 와 임페르노타워에 공격당하는 골렘 파파독의 작품이었구요 점수주죠 와 이거 진짜 자존심상 10점은 주기싫고 9.9점 준다 내가 10점 감사합니다 야 자기가 10점 주지마라 야 봉TV 4.5점 뭐냐 에이 최고점수 간다 최고점수 견제보수 테드님 9.5점 창봉이형 제가 4.5점인 이유가 뭐죠? 5점 네? 비누 5점 작품의 인성도 보기 때문에 파파독의 인성점수도 포함되었습니다 파파독의 인성점수도 포함되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게 어딨어요 저희의 점수점에서 장난으로 하는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기준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해주세요 이제 옆에 걸 맞추시면 됩니다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무료상자에서 나온 전설카드 아 이럴수가 선동하면 무조건 선동당해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게요 이게 무료 상자에요? 이게 뭐죠? 상자가 안 열렸어 상자가 열리기 표현이 어렵더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 모두 취재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에요? 곱하기 1인데 곱하기 1 뭐가 나온거지 지금 정답 통나무 정답 통나무 정답입니다 이게 통나무라고 사진 옆에 띄워보세요 똑같아요 이게? 이거 실화야? 옆에 사진 띄워주세요 꼭 전설카드가 약간 육각형인데 이건 너무 네모네 맞아요 노력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엘릭서 엘릭서 이 표현이 아쉽다 조금 아쉽다 엘릭서도 무료상자에서 나오면 엘릭서 안떠요 아 그래요? 뭔가 빛도 없어 빛깔도 없어 아무튼 이게 카드가 약간 엘몬해서 약간 길쭉해야되는데 아뇨 상자가 무료상자 똑같잖아 진짜 여기다가 이거 신호기 한번 설치해주세요 신호기 있으면 좀 더 괜찮았을텐데 딱 뭔가 나오는 느낌 열리는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상자를 여는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여기 딱 이렇게 나오는 느낌 뭔가 요런거라도 좀 연출하고 했으면은 그나마 있어보였을텐데 아무튼 점수 드릴게요 점수 이거 상처받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치자 적어놓고 한 명씩 보면 좀 그러니까 제가 카운트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엔터치자 솔직히 개 객관적으로 전설카드 우리 클래시 로얄 유저분들 전설카드 얻었을 때 기분을 생각하면서 꼭 점수 주세요 알겠어요 갑니다 3 2 1 내가 제일 높네 테디형 무료상자는 잘했어 무료상자는 뭐 괜찮아 갤라톡퇴하면 지금 핵불닭볶음면 끓이는 소리 들리는데요 아니 자 여러분 오늘은 클래시로얄 훌륭한 우리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 건축대회라 쓰고 암흑건축대잔치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잘해서 건축대회처럼 됐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우리 클래시로얄 크리에이터분들 채널 그리고 컨텐츠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저 한정된 게임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걸 뽑아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시는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과 함께 재미난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안녕 뿅 야 움직이지마 야아 야 로얄 크리에이터들 인성봐라 인성 야 인성보소 인성뿅 todas가 그냥